네, 오늘 정면 인터뷰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립생물자원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에 소속된 국가연구기관입니다. 2007년에 설립되었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저희 기관은 생물자원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하고 또 전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생물자원의 가치, 그러니까 생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네, 전시관도 있군요. 네, 전시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각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고유한 생물, 그러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유한 생물들을 찾아내서 이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대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일이 바로 생물주권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12일에 나고야의정서라는 국제조약이 발효됐는데요. 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물을 수입해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그 생물을 수입하는 원산지 국가에 돌려줘야만 합니다. 생물이 아주 중요한 경제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그 생물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근에 그 생물산업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생물자원을 산업화하려면 생물장원에 관한 많은 기초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령 학술적인 정보도 있고 또 유전자 정보 더 나아가서는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기업들이 일일이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생물장원관에서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생물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만들어서 기업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개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미션은 생물자원의 보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자원 보존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그러한 생물 정책들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진행자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기관은 전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5만 명 정도 관련된 정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다양한 생물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 호전의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시면서 지난해 10월에 나고야 의정서가 통과됐다. 이게 과연 뭔지 우리 청취자들께 좀 쉽게 설명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고야 의정서는 1992년에 만들어진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2010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채택되어서 작년 12일에 정식으로 바로 낸 의정서입니다.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 생물 자원을 들여와서 의약품이나 화장품 또 식품 이런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 팔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그 생물 자원을 수입한 원산지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 자원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의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을 해외에 많이 수출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물 자원이 수출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고야 의정서로 인해서 앞으로 생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물 자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생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 합쳐서 총 약 10만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이 약 4만 3천여 종 정도 됩니다. 절반이 채 안 되네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생물 자원을 찾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찾아내는 생물 자원의 유용성을 밝혀내서 우리 기회가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생물관이 작년에 이런 유용 실용연구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물 자원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쉽게 생물 자원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생물 부국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물 자원은 이미 2009년부터 동남아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과 생물 자원의 풍부한 나라죠.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다지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2월인가요? 미얀메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희 생물 장관에 고맙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재획업체, 화장품업체, 생물 소재업체 등에 참여하는 생물 자원 산학연체배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학연체배체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공동으로 여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활발한 국내외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국내에서 생물 자원을 산업적으로 이용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국내 화장품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도 많이 얻고 있으더라고요. 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경우는 국내 생물 자원을 월요일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무단 거미에서 추출한 아라자이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천년 단백질을 분해하셨어인데요. 현재 화장품으로 개발되어서 미국, 일본 등에서 10개 나라에 현재 추출되고 있습니다. 무단 거미로 화장품 만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에서 추출한 진새로사이드라는 성분을 이용한 한방 화장품도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생물자원관에서는 생물산업계와 같이 생물산업화, 이런 생물산업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장님,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식주와 다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의식주, 생물산업 등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또 환경정화 기능을 하는 환경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소재로 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는 사회문화적 가치, 이런 가치들이 있죠. 가치가 무한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가치를 가지는 생물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태계를 구속하는 생물 중에서 몇 가지만 사라져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각종의 개발 행위, 또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해서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 생각과 노력의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태계. 이게 참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연 교과서에서나 배우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 지금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한데 한두 종만 사라져도 생태계가 허물어진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존에 대한 욕설 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국민들과 YTN 청취자분들께 꼭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환경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늘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환경 분야의 일은 국민, 기업, 정부가 삼일치가 되어 함께 노력할 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생물자원 분야도 환경 분야입니다. 따라서 생물자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이것을 후대까지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또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생물자원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보존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요. 한 번 저도 전시관에 꼭 가족들 데리고 방문해서 구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이었습니다.